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끝나면 큐돌리지 말고 예매하고 큐돌려야겠다. 이번에는 배틀 갑시다. 200배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얘 걔 아니야? 나한테 엊그저께 핵 오죽이 받았더니 자리도 똑같은데? 핵 가자고 그러면은 배틀핵 가자 배틀핵. 200배틀 플러스 유령 두기 섞어가지고 차원 노역 플러스 핵까지 이 친구가 근성 있는 친구거든? 핵 한 10박 맞아도 안 나가서 친구야. 아 이 분 잡히고 좀 아쉽다. 버거울링 네미가 다 뛰는 것 같은데. 네. 네. 흠. 그래도 모호가 다 남라. 침칭. 멜렛. UNT. 멜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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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기묘 좋네요 저걸 4마리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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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5마리 잡았어요 저걸 5마리 잡았어요 저걸 5마리 잡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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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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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기다려줄게. 자 이제 G성 고고 고고 한국인이었어? 외국인줄 알았는데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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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세기적으로 섞어줄거에요 단 1합의 게임을 이기는게 목표입니다 어 시발 너무 가까이였다 잠깐만 큰일 날뻔 맞다 도망간다 체벙 껍질 2합의 게임을 나가고 야 우모자가...우모자 배틀이 크기가 더 크니까 티라더보다 크기가 확실히 더 크니까 호스있어 배틀은 이제 커야 돼 수제골이 만냐가세요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사령부 업계는 완료 탱크도 수술 받아주자 사령부 업계는 완료됩니다 사령부 업계는 완료됩니다 저 박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! 지금 헛생기지는 있지?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! 저 어마어마 샷을! 야!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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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받고 있어! 자, 침착하게! 야, 이거 깨고 버리네? 맛있죠 뭐야 이거 지게로봇에 뱅국수 박아주면 생투 아닌가? 뱅국수 박아주 뱅국수 박아주 뱅국수 박아주 뱅국수 박아주 뱅국수 박아주 inch good 자 이것도 10일 뒤면 사라질 유닛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영원히 볼 수 없는 유닛이에요 동영상 멘토 세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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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에이 ㄷㄷ instinct 2가 넘 conscient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목표 1, 2시, 3시. ㄷㄹ 저 광물 지대는 모두 채취했어! 확장 기지는 있지? 자 이제 스파이어랑 하이브까지 날려가지고 타락기를 더 이상 채취하지 않겠죠? 이렇게 스파이어랑 하이브가 잘 쏟아버데도 멍를 흘러가다 이 전체 스파이어랑 하이브가 전체 회복해지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좋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